응? 글씨키에서 상 받았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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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만요. 어? 어? 뭐라고? 어? 어?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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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? 어? 어? 여기가 천국이야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데 밖으로 왔네. 밖으로 왔네 더워. 진짜 더워. 가만히 있으면 땀이 줄줄 막 나고. 여기는 시원하잖아. 엄마 출퇴? 응? 응? 앉아있어. 막 춥지 추워. 응? 어휴. 이봐요. 지금 사람 손해 줄게. 응? 아휴. 뭐 아무것도 안하니까 그냥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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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. 내가 그렇게. 응? 며칠 지나면 놀러 갈거야. 컷게 해주려고. 그렇게 그 고생을 해가지고. 응? 돌아다녔었는데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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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